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가나요? 저는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 LA 스페이스의 스튜디오입니다. 보세요! 오늘은 한국식을 만들어볼께요. 진생과 쥬쥬입니다. 인삼대쥬차입니다. 그런지 들어보셨어요? 진생들, 인삼대쥬차처럼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저처럼 보이세요? 저는 이런 신선한 진생들과 쥬쥬. 다시 말해주세요. 쥬쥬. 어렸을 때, 엄마가 특히 시원한 시간대에 만들었죠.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여러분, 이 차 좀 드세요. 이 차 좀 드세요. 몸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게, 저는 이 차는 이 차에 아주 자주 제 가족들의 차에 만들었을 때, 그냥 제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셨어요, 망치, 진생댄가 무엇이니? 진생댄패, 파우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새진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새진생이네요, 그런데 역시 젓은진생이요. tradition way is that you boil boil hours and hours and till the water turns little brownish-red and then pour out in the nice cup and then add some honey and then stir this and then drink. But, I cannot wait hours and hours I'm too busy, right? So, I'm just, this is my method 쉽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굽는거예요. 모든 것을 굽는거예요. 바로 이제 먹을거예요. 시작해요. 2개의 새진생 1.5파운드 주추를 1.5컵 흐니 위에 있는 작은 핫, 작은 핫 이것을 제거해야죠. 왜요? 엄마가 말해서 너무 불을 받을거예요. 그리고 모든 루티를 버리지 않아도 그래서요. 주추를 너무 기름을 재료되었죠? 첫번째, 이렇게 자르세요. 아주 부드럽고 4시절은 harvest 시간이예요. 그런데 닭고있어요. 속은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을 잎을 벗겨요. 먼저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잎을 넣을거예요. 칼을 가면서 천천히 잘라요. 이렇게. 향이 너무 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칼을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여드릴께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씨는 버리세요. 혹은 정말 불쾌한다면 다른 제안을 드릴께요. 물에 1컵 정도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물을 마세요. 그것은 대추차입니다. 제 커피 굴라인더 보이시나요? 이 육수는 아주 바삭해요. 구운 것들처럼 모두 깔아졌어요. 그리고 소금 1.5컵을 넣어주세요. 냄새가 정말 좋아요. 이미 약불내여요. 이걸 넣어주세요. 메이센젓 약 1.5컵이 약 12컵을 넣어주세요. 요즘은 닭 테이프가 너무 예쁘네요. 메이센젓은 완벽해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좋은 선물이 될거예요. 이 마늘을 만들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그리고 파이넛을 넣어주세요. 저는 파이넛을 많이 넣을거예요. 냄새가 정말 진생의 냄새예요.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음 오, 정말 맛있어. 음 달콤해요. 진생의 냄새와 파이넛을 많이 넣어주세요. 엄청나요. 지금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들으세요. 제 조리법 즐기세요.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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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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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